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서 드리는 정치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모두 모셨는데요. 오늘 뭐 어떤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시 오늘 정치권의 일 중에는 뭐가 가장 말이 오세요? 글쎄,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보니까 야당 쪽에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그냥 답변을 중단을 하더라고요. 중단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좀 찌푸리고 장례가 정론될 때까지 아예 답변을 안 하던데 그 새로운 기법 같아요. 보통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자기가 할 답변을 계속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아예 답변을 안 하겠다. 새로운 길들이기 방법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국회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정부는 처음 나오신 것 같던데. 전직 장관으로서 어떠십니까? 야당에서 시끄러우면. 야당에서 시끄러우면 신경이 쓰이기는 하죠. 그러나 또 야당 의원들 상대로만 답변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고요. 어차피 그 장관이 이야기하는 답변하는 동안은 의원 시간의 카운트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메시지 전달을 잘 하려고 아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 장관들 답변하는 거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 안 봤습니다. 제가 요새 국회 상임이든 동회의든 제가 좀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당들이 다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그런지. 법사위남 운영위 같은 어제 있었잖아요. 운영위도 제가 채널을 틀면서 운영위 상황이 보도가 되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보는 게 좀 짜증스럽고 해서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늘 저도 대정부지리 장면 잠깐 봤는데요. 보통은 질의하는 의원이 장례가 시끄러우면 잠깐 질의를 끊었다가 장례가 정돈되면 하고 국무위원은 시끄럽든 야당이 항의를 하든 야유를 놓든 답변하는 게 보통의 국무위원의 롤이죠. 현 정부 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한 40여 분간 질의응답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오늘 어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탄핵이라 함은 어쨌든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과연 오늘 탄핵이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췄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공권력의 책임자가 저렇게 40분간 야당과 야당 대표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일각에서는 오죽 쌓였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한 달 전쯤에도 굉장히 어떤 약간 격앙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굉장히 단호하고 오랜만에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진정된 게 없습니다 보면. 그러면 그 단호함이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혼자서 단호한 것 같아요. 다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하는 검사나 중앙검사장은 전혀 이렇게 단호함이 없는데 혼자서만 단호하고 그냥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 끝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오늘 흥분도 혼자 흥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다음 달로 바뀌면 후임 검찰총장 지명자가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8월 한 중 하순에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 사실 후임자가 정해지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한 반도 안 남은 거예요. 이미 힘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용산과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인사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인사협의를 했지만 총장의 의견이 다 묵살되고 용산의 뜻대로 인사가 된 게 아니야. 이게 결국에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방탄을 강하게 친 거 아니냐. 검찰 인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검찰총장이. 그런데 지금 김용남 의원 얘기대로 불쾌하고 만 거죠. 그 뒤에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요. 이미 힘이 빠진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이미 힘이 빠졌다. 그런데 김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생리를. 그런데 이미 힘이 빠진 상황에서 그때는 혼자 단어했는데 오늘은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왜 흥분했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거는 후배들을 보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너무 빈도가 잦아요. 너무 많거든요. 판사, 검사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그래서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이렇게 자주 발의하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잦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강한 어쩌로 한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잖아요. 사실 총장하고 나면 그냥 변호사를 하든지 다른 공직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후배들에게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느냐를 놓고 이제 카메라 앞에 설 날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봤는데 총장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대검 참모들을 다 뒤에 배석시키고 지금 김용남 의원 얘기대로 검찰 내부를 향해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게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힘이 빠졌어도 수사기관의 책임자고 뒤에 다 대검의 주요 부장들이 서서 결국에는 야당을 향해서 또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서 물론 김용남 의원 평가했던 대로 이 탄핵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했고 꼭 적합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의견서 정도로 피력하면 되지 규탄 기자회견 하듯이 저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 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진정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그만두기 전에 야당을 향해서 한 번쯤 했었어야 될 일을 저는 했다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 이대로 그냥 7월, 8월 말까지 있다가 그만두면 정말 그거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 이후도 내다보면서 굉장히 작정하고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야당과 맞서면 임기 이후에 뭐 잘 안 돼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챙기려면요. 한 달 전에 그 얘기부터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야 뭐가 된다니까. 그게 진짜 자존심 아닌가요? 괜히 야당 상대로 화낼 게 아니고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야당 상대로도 그렇다면 저 정도 힘 빠지면 역부족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어떤 어쩌로 성토하는 거를 여야 가리지 않고 균형 있게 해야 힘이 실리겠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그게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침없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중에 존경도 받고 하는 거지 거기서 조금 편현된 모습을 보이면 그거 자체로 평가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제가 딱 생각되는 게 야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단한 거였구나. 한 번 다시 평가를 하게 되네요. 반응을 참 어렵게 하시는군요. 어떤 반응을 해도 그때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세 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어떤 이 요새 국회 모습 보면요. 새로운 어떤 초식이랄까요? 새로운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까 장관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야당 시끄러우면 딱 가만히 있어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런데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도 참 새로운 그게 하나의 또 딱 탄핵당이 아니라 딱 사퇴하고 새로 현명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초식인 건 분명한데 결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막장이죠. 그러니까 탄핵 카드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일종의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른바 선제적 탄핵이었잖아요. 구체적인 탄핵 사유, 법령과 헌법의 중대한 위배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적절하지 않게 방통위원회를 운영한 것도 맞습니다만 그거는 임명권자의 책임이 더 큰 부분이었고 5명으로 운영돼야 될 거를 임명을 안 해버렸으니까요. 2명만 임명한 채로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된 책임은 오히려 임명권자에게 있었던 것인데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또 손재적으로 사직을 하면서 또 후임자를 낼 수 있게 원래 탄핵이 발의돼서 국회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점점 막장이에요. 이러다가 현 정부 임기 내에 방통위원장이 몇 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홍일 위원장 6개월 재임했는데 그 전에 이동관 위원장은 6개월도 안 됐죠. 그렇습니다. 안 됐을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통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다가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야당에서 탄핵소출을 하거나 이러면 또 중간에 사퇴하고 또 갈고 결국 목적은 저렇게 해서라도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 의지를 아주 뚜렷이 드러낸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장악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정권만 바뀌면 공용방송을 장악하는 게 주전장이 되고 신구 정권에 이 악순환이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 3법이 늦었지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도 그걸 안 하고 자기 임기 내에 안 하고 뒤로 미룬 책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공용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적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기 시작하면 정권 바뀌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mbc가 정권의 가장 큰 전리품이 돼버렸죠? mb정권 이래로죠. 신상가님 계신데. 아니 그런데요. 저는 이 방통위 사태를 보면서 이제 방통위가 5인 합의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를 2인 체제로 이렇게 되게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기형적인 체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그러다가 탄핵 어쩌고 하면 얼른 그만두고 그럼 이런 상황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고 이례적인데도 한 번 있었던 일이 거듭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약간 무뎌지는 이런 것도 대단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또 비 물론 이 기형적인 체제를 오랫동안 갖고 가는 현 정부가 이제 비판을 물론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을 지금 막 서두르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민주당의 엇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 mb정부 때부터 그랬으면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은 이거부터 서둘렀어야죠. 이거를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하는데 드렸던 그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 방송을 공영방송을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는 이 일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거 하고 나서는 또 그거 무슨 검찰 개혁한다고 검수완박에 무슨 검경수 그 노력과 의지에 반만 이 방송법 개정하는 데 드렸더라면 생각이 들어서 결국 문재인 정권 기간에도 방송 장악에 대한 그 유혹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못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의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 물론 현 정부 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절반 이상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으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 더 클 수는 없죠. 절반 산수적으로 농담의 말씀이었어요. 절반 가까이로 해석하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김홍일 위원장 사퇴는 이미 저렇게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었어요. 어떡할 거냐. 후임 사장이 임명돼서 똑같이 이동관 전임 사장이 아니고 전임 위원장 때부터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할 경우에 어떡할 거냐.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을. 지금 이런 식의 기술적 장난을 계속하면 다음 방통위원장은 며칠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법과 방송산법 올라가 있는 거를 어찌 됐든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오늘 야7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 방송 장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지금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물론 아직은 후보가 함합형 단계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적 인물이 지금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혹시 잘 아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면 꼭 진짜 되더라고요. 이 정권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전임 정부에서 잘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본부도 설마 그랬는데 실제로 임명이 됐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다른 정권에서 그 사람 문제 있어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 중간에 꼭 낭만하거나 그러는데 요번 들어서는 저도 그런 기억이 많았어요. 그 사람 문제 있어 하면 굉장히 급부상하더라고요. 설마 진짜 되겠어 하면 진짜 되더라고요. 보면 꼭. 그런 부분에 단호한 면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진수희 장관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지난 전부터 했어야 됩니다. 일종의 지연된 정의라고 생각하고 지연된 정의라도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해야 된다. 물론 또 거북권 행사하면 거북권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놓고서 뭔가 이게 신구 정권이 계속 쟁탈전을 벌이는 듯한 이 모습은 좀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정도 단계에 올랐으면 없어져야 될 악순환이 아닐까 싶어요. 김 의원님 혹시 뭐. 글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지금 논쟁에서는 약간 각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공영방송이요?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영국처럼 물론 영국도 이제 그 공영방송 하나가 채널은 여러 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권에서 매번 공영방송을 독차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느니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데 민영화도 최근에 어디 민영화된 방송국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주인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맡기는데 YTN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YTN에도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이게 전부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절차적인 좀 무리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방송을 잘 경영할 주체를 찾아서 맡기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할 것 없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다 와지면 그런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진 장관님 혹시 방통의 얘기 잠깐 더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세 분마다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은. 이 방통위원장 지금 사퇴하는 과정을 보고. 일단 지금 이번에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원래는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권익위원장도 제 기억에는 6개월 남짓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중요한 직책에 앉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으로 옮겨와서 있다가 이번에 또 물러나게 된 것인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검사 출신들이 보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몇 달 쓰고 이른바 버리는 카드로 쓰면 윤석열 대통령 좀 연배가 높으신 검찰 출신들한테는 욕먹을 일입니다. 아시록.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저렇게 쓰고 버리는 건 아닌데 이런 욕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돈독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에 있을 때도 사실은 김홍일 위원장이 윤석열 당시 검사보다는 많이 선배고 특수부 쪽에서 이른바 많이 지도해주고 이렇게 끌어준 관계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십니다만 저렇게 6개월 단위로 막 자리를 옮겨 다니게 하고 또 누가 봐도 방통위원장의 별로 이렇게 적합한 전문성이나 이런 거가 안 보이는 분을 굳이 자리를 옮겨서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사직하면서 나가게 되는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이기를 못해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되기 전에 경선 캠프 시절에 그 캠프에 있다가 잘렸잖아요 김용남 의원이 같은 검사 출신인데 아니 그거는 그럼 경험을 해보고도 왜 몰라 아니 관계가 전혀 틀려요. 저야 뭐 나이도 제가 10살 어리고 후배고 그런 관계지만 이거는 다른 관계죠. 두 분이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도 선배고 두 분이 돈독한 관계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홍일 대선배를 그런 식으로 버리는 카드로 쓰면 저는 안 되는 거였고요. 김홍일 위원장 입장에서도 정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내가 그 자리에는 적임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사를 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맡아달라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둘 다 장관급 자리잖아요. 이쪽 장관급 자리에서 물론 김홍일 위원장의 커리어로 보면 훨씬 더 국민권익위원장이 맞죠. 아니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그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몸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뭐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고 버리는 그 과정 자체도 좀 그런데 이거 하고 나가라는 어떤 용도가 너무 분명해서 그게 그 덩치에 맞는 어떤 부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요새 탄핵 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숫자가 오늘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90만 명을 넘어섰던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법적 해석입니다. 이건 분명한 법적 위반이 없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5만 명이 넘으면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20만이 넘은 이후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에 그런 보도 제 기억에 26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곧 100만 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다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법률적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지금 일종의 민의를 좀 대변하는 측면이 물론 있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이런다고 탄핵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좀 반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 지금 얼마죠? 200만 넘는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만 다 해도 200, 몇십만은 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별로 안 좋죠. 그게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국회 차원의 청원이면서 이게 나중에 법사위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이거를 주도하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 저는 그 지점에서부터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국민들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들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 다른 모양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간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윤 대통령 하는 거 우리도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신들이 과연 탄핵할 자격이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상당한 난관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간에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저게 청원소명 숫자가 많다 그래서 국회가 저걸 근거로 탄핵소출을 할 수는 없고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소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건 그냥 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민주당 당원 숫자가 얼마니 큰 문제가 아니다. 내지는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법률적 간체성이 없다고 볼 문제는 아니고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도 그에 대한 어쨌든 저는 아주 냉어만 민심을 보여주는 거고 저게 5만 넘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난달 27일 날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급증했어요. 하루에 20만 명씩 이렇게 늘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약간 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소통방에 다 링크가 돌면서 너도나도 선명을 하는 상황이어서 100만 명은 제가 보기에 훌쩍 넘길 거고 그런데 7월 19일이 최해병 1주기입니다. 그 1주기가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도 일정한 결론이 없고 특검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그 1주기에 또 다른 민심의 폭발이 한 번 있을 거다. 그 점을 여당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여당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라도 특검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를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잖아요.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도 여당도 여전히 총선 이전에 가졌던 그 집단사고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총선 참패의 교훈을 크게 저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탄핵 청원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민주당은 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한 발 떨어져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뭐냐면 나서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탄핵 청원 자체는 국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자기 본인 인증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시간과 성의를 다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100만을 지금 앞두고 있다. 아마 내일 오전 한 9시 주면 100만이라고 통계도 나오던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 이건 법률적으로는 의미 없다고 통치기에는 대단히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통치는 것 같아서요. 집권당하고.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 자꾸 의미부여를 안 하고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거의 만 2년 동안 심심치 않게 매우 자주 국민들이 접했던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경로잖아요. 경로를 상당히 자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게 보도될 때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그 경로 보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답변하는 거 보면 특히 지금 작년 7월 31일 날 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됐던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로한 게 무슨 죄냐. 이런 태도였다가 확 바뀌었단 말이죠. 경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손바닥으로 이게 가릴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운영위 그걸 잠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의 분위기가 특검법 다시 올라와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자신감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탄핵까지 갈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어제 걱정스러웠던 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걸 봤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많은 그 과정을 무수한 과정을 생산해 내었다고 봐지는 대통령의 경로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 자체가 없었으면 특검을 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특검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경로도 없었는데 특검도 못 받겠다고 저러는 거는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뭘 거짓말을 하려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미 지난 채혜병 상임위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경로는 있었다고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내용이 다른 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리고 안보실 차장이 나와서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진 데다가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첫 반응은 왜곡이 있었다. 둘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고 내용상의 왜곡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에요. 왜곡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비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때는 전후 좌우 다 가려가지고 분명한 입장, 나중에 번복하지 않을 그런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앞뒤가 끊임없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명품백도 그래요. 보관이 돼 있다. 포장한 채로. 그런데 기록물은 아니다. 왜 기록물이 아니죠? 기록물이 아닌데 보관을 하고 있으면 지금 어떤 상태로 그게 보관이 어떤 지위로 그게 보관이 되고 있는 건지도 해명이 안 돼요. 기록물이 아니고 지금 보관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이나 현정부들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편안한 대로 그냥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게 저번 한 그 말하고는 안 맞는데 이런 고민의 흔적이 거의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아 이번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구나. 뭐 왜곡됐다. 일관성. 일관성이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군요. 일관돼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뉴노멀 이거 뉴노멀. 뉴노멀. 그런 정부 들었어. 대통령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뉴노멀이. 논리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일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써다가 그냥 푹 하고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 이게 거듭되니까 일종의 예방주사 맞는 효과. 그래서 딴 때 같으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느꼈어야 될 것도 이 정부 들어서는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는. 그려려니 하는 효과. 내성이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성이 생기면 괜찮은데 분노가 압이 쌓이면 위험해지는 거고요.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서명이 그냥 야당 지지자들이나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 흠집내기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저기에 서명하지 않는 민심도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갑게 보고 있다는 거를 엄중하게 느껴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 참모들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 테크니컬하게는 발언을 합니다. 정신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직면해 있는 정치적 위기를 전혀 현 정부의 참모들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김진표 전 의장이 없는 얘기를 회고록에 썼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로 고소, 내지럼 고발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면 논리적 일관성은 있겠죠. 저는 이미 판매금지 가처분이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안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상대로 그렇게 법적 조치관인 아니더라도 두 분이 나눈 대화잖아요. 한 일방이 회고록에 썼어요. 저게 아닌데 싶으면 다른 일방이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매듭을 지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해명하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이제까지는 다 참모들 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분 입에서 나왔는데 해명은 다 다른 데서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게 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모두의 숨을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로도 그렇고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 나왔던 그 얘기도 그렇고. 그거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되는 거죠. 바이든 날리면부터 저희 회사가 아픈 부분이잖아요. 금기업니까? 아니 은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막 눈물이 나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분 모시니까 시간이 잘 갑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